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1910년에 8월 29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반포가 되어서 일제강점기가 되는데 한 10년쯤 단위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성격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1910년대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권을 빼앗고 나서 사실 한국의 역사가 조선이 500년이 넘어요. 500년 정도 되는 국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독립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초반에는 강력한 방식의 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병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이 1910년대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충분히 가꿨기 때문에 어떤 여지만 주면 얘네들은 분명히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할 거다. 그렇다면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주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이 통치를 좀 유하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무단통치라는 걸 하는데 공포정치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독립할 수 없다. 너희 나라는 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여러 가지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이 무단통치 시기에는 경찰도 다 군인이에요. 헌병경찰. 헌병. 이거는 경찰이 단순 경찰이 아니라 무기를 차고 다니는 군인이란 얘기입니다. 헌병경찰을 내세워서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토지를 약탈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토지 뺏기고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단통치하는 거 보면 조선총독부 설치가 되잖아요.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되고 이거는 식민통치의 중심기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총독부 건물 자체는 세워지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예전에 경복궁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건데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거의 16년에 걸쳐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나라를 꿀떡 삼키는 데 있지 않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중국까지 가고 동아시아 전체를 재패하고 나중에는 세계정보까지 꿈꾸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를 꿈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첫 단추에 들어가 있는 국가였겠죠. 베이스 캠프 정도로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래서 헌병경찰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의병 같은 집단을 꾸려서 반발을 하지 못하게끔 굉장한 공포정치를 실시를 하게 돼요. 군인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범죄 즉결례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적법한 절차나 재판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때려도 되고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들어갔었던 건데 또 하나 있죠. 조선태형령. 한국인의 한정에서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극 보면 곤장 맞는 거 많이 나오죠. 이거는 심지어 자료 사진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태형을 맞는 성인 남성의 모습인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상당히 치욕스럽겠죠. 그걸 또 기념사진까지 찍어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건 없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들바들 떨게 되는 거죠. 이 헌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애가 울면 너 그렇게 울면 저기 뒷산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이제 일제강점기 헌병들이 나오는 무단통치기가 되면 너 그렇게 울면 헌병이 와서 잡아간다 이러면 애가 울음을 뚝 그치는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공포정치의 중심에 헌병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헌병이고 다 헌병이에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총과 칼을 차고 돌아다닐 정도로 일상적으로 공포와 무단적인 방식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교육적인 부분에 손을 대는 게 있는데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줄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6년을 배우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등교육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고 말 알아듣고 일할 수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똑똑해져 봤자 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년으로 축소해버리는 식민지 교육 방칭을 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경제 수탈은 더 심각했는데 일단 땅이 얼마나 있는지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한다고 쫙 조사한 다음에 자 이제 시스템 바뀌었으니까 이 새로 바뀐 거에 맞춰가지고 근대적으로 너희들의 땅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토지 조사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자 며칠부터 며칠까지야 니네 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이 서류 양식 맞춰가지고 작성해서 이거 보조자료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와. 그래서 신고를 해. 그래서 신고를 받은 거에 한정해서만 새로운 걸로 발급을 해줄 거고 그래야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무슨 공문, 공공 어떤 서류 같은 거 만들 때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무슨 신청서, 허가서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이야 예시도 엄청 많이 해주고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도우미들이 많지만 지금도 복잡한데 이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고 기간이 짧았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자료를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방이 붙어있는 를 내가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실시된다는 내용조차도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 기간을 만약에 놓쳤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놓치면 절차도 복잡하니까 네 신고한 토지가 많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이 일자가 지나가면 이제 그 일자가 지났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남의 땅들을 막 산이고 뭐고 논이고 바시고 산이고 다 빼앗아서 이거를 전부 다 통독부에 귀속을 시키는 거죠. 이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 한인의 국단의 이봉창이라고 아시죠? 이봉창이 원래 고향이 서울의 용산 쪽이에요. 그쪽에서 어렸을 때에는 집이 좀 잘 살았던 모양인데 이 토지조사 사업 때 일본인한테 중간에 속아가지고 이 집의 땅들을 대거 빼앗기는 엄청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상당히 꼬이게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조선 총독부에 귀속되는 땅들이 매우 많았을 것이고 재정 수입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고 하는 데에다가 토지를 또 갖다가 줍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 총독부나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이런 거는 경제적인 어떤 피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 통치, 경제의 통치 기구 중에 하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농사지을 땅을 빼앗겼으니까 여기서는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일본인들이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대대손손 살아온 땅을 떠나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아무것도 사실은 보장된 게 없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행으로 중국 가려고 해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정보도 찾아보고 옷도 다 챙겨서 가고 놀러가도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면 준비를 더 철저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별 준비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그러면 거기다 집도 구해놓고 뭐 준비를 하고 갈 텐데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일단 국경 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찾아보는 거죠. 대체로 여기 넘어가서 온전하게 정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뭐 길거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도 허다했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죠. 만주나 연해주같이 척박한 낯선 땅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이 더 살기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주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별별 영들이 다 세워져요. 1910년대의 특징은 모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법령이 많다. 뭐든지 다 신고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일본보다 차별받는 방식의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단통치의 특징이에요. 우린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영이 많이 나오죠? 토지조사령도 있고 회사령도 있어요. 회사 만들 거야? 그러면 총독한테 보고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해. 이거 허가 안 받으면 회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자변으로 세워지는 회사 같은 거 허가 안 내줬겠죠. 그래서 민족자변은 성장을 하지 못하게 그냥 막은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벌면 그걸로 이제 독립운동가 후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미안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910년대에 저렇게 힘들 때에도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비밀스럽게 있었죠. 드러내놓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1910년대의 특징은 무단통치라는 상황 때문에 대체로 비밀단체입니다. 비밀결사가 많아요. 몰래 지하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 지금 적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라고 있어요. 인병찬이라고 하는 유생 출신의 유학자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한 단체고요. 고종이 뭔가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벽주의, 대한제국, 고종의 다시 복권을 꿈꾸는 그런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1910년에 이 독립의군부를 형성을 해서 밀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인병찬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자주 언급되는, 구한말에 자주 언급되는 의병장 중에 최익현이라고 있어요. 최익현.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최익현의 제자고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에도 을사년에 의병을 싹 모아가지고 일으켰다가 체포가 되어서 자기 스승이었던 최익현과 같이 저기 스시마 섬에 유배도 한 번 당하고요. 나중에는 이 독립의군부 일으켜가지고 크게 독립운동 같은 거 활동하다가 또 잡힙니다. 또 잡혀가지고 저기 또 섬으로 유배가 됐어요. 섬에 유배가 되어서 섬에서 단식투쟁으로 저항을 하다가 1916년인가에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병찬이라는 분은 유생 출신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성격은 고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국가체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복벽주의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독립의군부의 최고 활동 중에 하나는 조선총독부에 우리의 국권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하는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있습니다. 요거 누가 했고 이름 뭔지 어떤 활동 했는지 같이 기억해주고요. 자 대한광복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건데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랑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총사령관으로 박상진이라는 분이 주도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 울산에 어떤 역사인물로 크게 이제 동산 같은 것도 있고 한데요. 여기가 출구한 거는 좀 특이하게도 궁극적으로는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만드는 거를 목표로 여러가지 위장사업 같은 걸 진행하면서 곡물산 같은 거 운영하면서 군자금 같은 것도 모으고 그리고 그때 친일행적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부호들. 이 친일부호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냥 친일파도 아니고 친일파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군자금을 뜯어오기도 하고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단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으로 유명한데 친일파를 처단할 때 경고장 같은 걸 붙여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단체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내가 예고장 같은 걸 붙인 거예요. 너 처단할 거야. 이렇게 예고장을 붙여서 그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오르내렸던 단체고요.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분인데 우리 앞서서 그 서울진공작전에 의병 총진경작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1907년에 정민영부터 만들어져서 결국에 실패는 했지만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13도 창의군이 총대장의 이인영이고 그 밑에 허위라는 사람이 이 이인영을 따라서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었었는데 의병장 허위의 제자예요. 허위의 제자고 허위라는 사람도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 평리원이라는 곳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판사 정도 될까요? 거기에 관리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예요. 허위의 제자입니다. 허위. 의병장 출신으로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되는 허위의 제자이고 이 사람도 법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박상진은 판사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1910년에 저기 평양법원에 어디로 발령이 나는데 1910년이면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발령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일제강점기가 된 직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그걸 거부해요. 일제강점기 치하에 일본을 위한 판검사로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를 거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활동 중에서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거는 1910년에 그 당시에 비밀리에 진행됐었던 국내 활동인데 바깥쪽에서도 하죠. 사실은 안쪽보다 밖에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추적을 피해서. 일제를 피해서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활동을 합니다. 서간도 지금의 만주가 엄청 커요. 그쪽에 남쪽의 만주입니다. 남만주 지역에 우당 이회영 선생과 이동영 선생이 있어요. 이분들이 삼원보라는 지역에다가 여기가 사람들 한국사람들 모여 사는 데거든요. 한인자치기구에 경학사라는 걸 또 설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삼원보는 우리 앞서 나왔던 신민회. 신민회가 만드는 곳이기도 해요. 이거는 신민회가 해외에다가 여기다 만들었던 건데 이 신민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삼원보에 경학사를 세우고 신흥강습소라는 걸 세웁니다. 이회영 집안의 돈을 상당수 투입을 해서 훗날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게 되죠. 이회영 얘기나마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이회영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큐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우당 이회영은 6형제입니다. 6형제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5명이 사망하고 1명만 살아남아서 독립을 보죠. 이시영 선생입니다. 초대 부통령을 지내시기도 했는데 이회영 선생 집안은 서울에 대대로 이조판서를 몇 번이나 역임을 하면서 부잣집이에요. 부자고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인데 우리나라가 망해가니까 망해갔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이거를 보답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6형제가 모두 일치단결해서 서울의 재산을 싹 정리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떠납니다. 그때 정리한 재산을 지금 돈으로 얼마다라고 그걸 딱 맞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가로 따졌을 때는 거의 600억 정도의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러 떠났고 그 돈을 다 썼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600억 써가지고 독립운동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당시에 서울에 땅들을 처분하고 갔다고 하는데 땅이라는 게 이게 금방 쑥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600억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가는 이거보다 더 된다는 거예요. 급철을 했기 때문에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받았으면 조단위에 넘어가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집안이 이회영 집안입니다. 우당 이회영은 이런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편이었는데 독립운동가들 수기나 백범일지 같은 데도 자주 등장을 해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일제강점기에 이회영 집안의 돈을 안 거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북간도가 있습니다. 북간도. 영역이 지금 조금 나뉘어요. 여기서는 우리 그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라고 있습니다. 대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무장단체인 중광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는데요. 군인 활동 같은 거 무장투쟁으로 좀 넘어가는 건데 여기 대종교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오적암살단이라고 지난 강의에 나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철이 주로 만드는 민족종교죠. 이 사람은 종교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민족성을 좀 사람들한테 심어주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 종교를 창시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천을 겪어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 그리고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등등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독립운동가도 키우고 일본인들이 우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과정 4년으로 줄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라도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족, 학교 같은 것들이 다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에는 이런 걸 대놓고 만들기는 좀 힘들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연해주 지역 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라고도 하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죠. 지금도 국경은 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는 아닙니다. 자 연해주, 독립운동기지인 신한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죠. 여기 신한촌에 자치기관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권업회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이 권업회, 권업신문, 연해주랑 이거를 연결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러시아 쪽 땅인데 이쪽은 이걸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을 하는 거를 직업을 권유, 권장하는 단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한자로 써있는 권업회라는 간판을 봤다면 어? 저기는 뭐 경제단체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권장하고 권유하는 단체다, 직업을 장려하는 단체다 딱 봤을 때에는 어? 뭔가 일하는 거랑 관련된 경제적인 조직인가 보다. 이거는 눈속임이에요. 러시아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일본 사람들이 이게 독립운동을 꾸리는 단체라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이름을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직업을 권장하는 활동 같은 걸 했다는 게 아니라 위장용으로 이름을 권업이란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절대로 이게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단체라는 걸 알아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는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서 여기 권업회 안쪽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아예 세워버립니다. 이상설, 이동위, 굵직한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예 그냥 신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서로 소통하는 루트로 씁니다. 권업회라는 이름은 위장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중. 자 미국 일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대한인 국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주로 외교활동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서구 열강들한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쪽에 있는 활동은 외교독립운동이고 이쪽은 무장독립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류가 조금 다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용만.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을 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1904년쯤인가 미국에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사하기까지 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경하게 강력하게 무장투쟁만이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해요. 군단을 결성을 해서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외교를 주장했었던 이승만하고 좀 노선이 달라서 이승만의 정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랑 같은 파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미주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했었던 사람으로 박용만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다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미국 아래쪽에 멕시코 멕시코에서도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순무학교라는 게 세워질 정도였어요. 여기저기에서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1910년대에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별표를 쳐야겠어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시험은 뭐다? 한국인이 응당 한국인이만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적인 역사상식을 평가하고 말해주려는 그런 시험이에요.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 있겠죠. 3.1운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3.1운동. 이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미싱링크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0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중요도가 좀 올라갔어요. 요거 같이 기억해서 좀 볼게요. 3.1운동. 우리나라 최대 독립운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9년이고요. 우리 민족의 최대 만세. 비폭력 평화 시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운동은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요게 이 동아시아 일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자 요게 일어나는 배경에 요 지음에 사실은 1917년, 18년 그 지음부터 무슨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가 서양 역사에서는 세계대전기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자 미국에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전후 처리 얘기를 논의하면서 요런 얘기를 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민족, 어떤 민족의 정치적인 운명은 이걸 결정한 권리는 그 민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고무되게 돼서 그렇지 자기 민족의 운명은 본인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지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미국은 그렇다면 식민지 국가 통치를 받고 있는 국가들을 좀 도와줄 의사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런 흐름이 지금 있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랑 우리 얘기인 것 같은 민족 자결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상당히 고무됐어요. 그리고 신한청년당이라고 여운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성된 단체가 있었는데 상해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파견을 했었어요. 우리 독립시켜달라. 우리 독립을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사건이 1919년 같은 해예요. 1919년에 2월 8일에 일본의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부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뭐 끼케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YMCA 회관에서 기습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여기 그때 한 4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 낭독하고 주무자들 다 체포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쇼크받는 거죠. 아니 이 젊은 애들이 이 어린 애들이 이 도쿄라고 하는 이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액션을 그래서 28 독립선언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를 낭독하고 가두행진을 하십시다. 이렇게 계획이 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사이에 이 윌슨이랑 이런거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지금 국내 상황도 있는데 여기 국내에 베이스가 되는 사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자 우리 무단통치 지금 거의 10년 정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섭긴 하죠. 무섭지만 분노도 같이 올라와 있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 일본의 강력한 무단통치의 불만과 공포가 여기까지 막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순응은 하고 있지만 우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부작용이 나죠. 너무 무섭지만 그만큼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분노도 같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자 1919년 1919년 1월달에 1월 20일에 고종이 사망합니다. 급사에 가까운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고종은 지병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을만한 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매우 당황스러운 거였고 그때 서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고종은 독살당했다 라고 하는 벽보가 여기저기 나붙었다고 돼 있어요. 신문 사설로도 막 실리고 이 나쁜 일본 놈들이 고종까지 독살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위로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우드로 윌슨 이런 얘기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게 되면서 사람들 어떻게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팔 독립선언서 읽고 여기에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뭔가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어떻게 하냐면 만세운동을 계획한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독립운동만 하는 사람이다기 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를 지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는 동학이죠. 동학 동학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논다면 천주교 까지 합쳐가지고 종교 단체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도쿄에서 했었던 이팔 독립선언 같은 거 서울 한복판에서 확장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계획을 짜면서 왜 이거를 그때 계획을 했냐면 1월달에 고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는 왕이 죽으면 장례 절차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왕의 무덤 어디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 정하고 나서 그 임금의 시신을 실제 무덤 있는 곳으로 모여서 왜 지금 우리는 자동차로 하죠? 운구 행렬이 있어요. 관 옮기는 거 옛날에는 상여 타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울 한복판을 지나서 이 무덤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운구 행렬을 따라서 가면서 통곡하려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종의 관이 고종의 관이 무덤으로 이동하는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만세운동을 하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지는 몰랐어가지고 살짝 당황은 하긴 했다고 해요. 만세시위를 합니다. 3월 1일로 잡아요. 그런데 사실 인산일은 3월 1일이 아니에요. 원래 인산일은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인데 3월 3일에 하자 라고 결정을 해놨는데 슬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날짜 가까워 오니까 약간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3월 3일에 하는 거는 좀 당일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일에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이 날짜로 정하긴 했는데 이 3월 3일은 관이 나가는 날인데 그래도 암만 그래도 사람 죽었는데 여기다 대고 뒤에서 만세를 하는 건 조금 불경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막 따라다니면서 만세를 하기에는 조금 의도가 왜곡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당일은 좀 피하자. 그러면 하루 당겨가지고 우리는 3월 2일에 하자. 해서 3월 2일에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은 또 안 됩니다. 3월 2일은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 안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천도교 기독교하고 천주교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이랑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더 땡겨가지고 3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됐고 어찌 보면 당일에 그 시위가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건 이 3월 1일이 인산일 당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완벽하게 긴장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낭독을 하는데 원래 낭독을 하려고 했었던 탑골공원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학생들하고 미리 얘기를 다 해놨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왜 어겼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획했었던 이 만세시위의 핵심은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그리고 우리는 쟤네들은 우리를 무단통치했지만 우리 똑같이 안 할 거야. 우린 일본이랑 다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내자. 해서 비폭력 시위를 기획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는 비폭력이지만 우리의 비폭력 시위를 일본이 비폭력으로 제압한다는 보장이 없죠. 일본은 무단통치 하던 대로 총칼을 우리 막 쏴버릴 텐데 괜히 이러다가 사상자나 다치는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 생각을 약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대표인 우리들이 탑골공원에 나가서 사람들 모여있는데 이거 낭독하고 같이 만세하면 사람들 너무 흥분할 것 같고 인파 너무 몰릴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해버릴 것 같다. 가두행진을 하는 현장에 우리는 나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끼리만 읊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판이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나 뜨거운 열기로 길거리에 모여있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나가서 이 학생들하고 같이 앞에서 낭독하고 이거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얘는 이 사람들끼리만 내용을 공유한 상태로 그 인사동 안쪽에 태화관이라는 고급 요리집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체포가 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크게는 못해도 희생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오후 2시에 탑골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리던 학생들이 이상하네 오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오지? 뭔가 잘못됐구나 체포됐구나 누설됐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막 걱정을 하다가 이들 우왕좌왕 하다가 흐지부지 될 뻔 했는데 그때 어떤 학생 중에 누군가가 이 독립선언서를 들고 그 태화관의 탑골공원 안쪽에 팔각정 위로 뛰어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거를 읽고 준비했었던 김희동립선언서랑 태극기를 다 뿌리면서 누군가의 만세를 외치면서 걷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됐고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됐고요. 3일운동이라고 하지만 하루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3월 1일이에요. 몇 달에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3일운동의 아이콘은 유관순 열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이 만세 시위를 주도한 날짜는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하고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전국을 넘어서 해외에까지 보도가 되어서 해외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고 농촌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는 농촌에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하라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진압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력저항 시위로도 크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일대는 이거를 굉장한 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화성에 제암리에 그 마을에 제암리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다 불태워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제암리 학살 같은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순 열사가 천안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가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온 가족이 다 뛰어나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유관순 열사의 눈앞에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제의 총칼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그걸 다 봤고요. 죽은 어머니 아버지의 시신을 들쳐 매고 만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분은 체포가 되어서 미성년자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구형받고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결국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되었던 것 같고 상당한 신체적인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출소를 3일 정도 앞두고 나서 사망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은 것 같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장파열로 추정합니다. 아마 이렇게 군화빨 같은 거에 걷어 채워가지고 장이 찢어졌는데 내장이 그걸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염증으로 사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모를 뻔했어요. 유가순 열사 죽었다는 것도 유가순 열사가 이화학당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순 열사가 출소하는 날이 되니까 이화학당 친구들이 가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나오는 거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조선 여학생들이 물어보면 어차피 대답도 안 해줄 거니까 이화학당 교장선생님을 데리고 옵니다. 미국 여성이었어요. 프라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우리 학교 학생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나오는 날이었는데 엊그제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인이 이걸 요구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쭈빛쭈빛 아이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 강력하게 이 프라이 교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원래는 가족이 가져가야 된다고 막 우기다가 유관순 열사는 가족이 죽어서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시신을 인도받아서 고향까지는 못 데려가고 저기 이화학당이 있었던 곳에 정동에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시신은 인근의 공동묘지에 가져다가 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의 공동묘지가 이태원 공동묘지에 갖다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관순의 존재를 꽤나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나중에 광복도 되고 한국전쟁 터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정권이 자주 교체가 되고 하면서 막 정신이 없으니까 독립 영웅들의 무덤 정비하고 막 이렇게 공운 세우고 이거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60년대 정도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훈장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뒤늦게 이제 유관순 열사를 딱 떠올리게 됐을 때 여기 어디 무덤 썼다고 하는데 이제 무덤 제대로 만들어주고 현충원 같은데 안장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이태원 공동묘지가 전체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서 거기는 무덤이 없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인데 무덤이 없습니다. 천안에 유관순 고향에 가면은 그 병천에 고향 있는 쪽에 가면 무덤이 있긴 있어요. 유관순의 묘라고 해서 만들어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시신이 없는 비어있는 가묘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제의 탄압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3.1운동이 있고 3.1운동의 탄압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태극기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그냥 흔들고 있는 손에다가 그냥 칼을 휙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잘려있는 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 중에 엄청 리얼하고 잔인한 사진이 많아요. 근데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라 교과서에서 실리지를 못했고 저도 그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3.1운동 100주년 때 사진전 할 때 한 번 봤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어서 엄청난 탄압이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엄청 크게 일어났고 탄압도 다 어떻게 버텨내기는 했는데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3.1운동은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독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독립은 되지 못했죠. 그러면 3.1운동은 실패인가?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게 일제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1910년에 우리나라를 꿀꺽 삼켜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나름의 방식으로 무단통치를 했는데 1919년 3월 1일에 요게 일어나거든요. 무기도 없이 평화시위라는 방식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무단통치를 거의 10년을 해왔는데 얘네는 채찍만 때려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구나.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단통치 방식 대신에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을 하는데 물론 정말 문화적이라서 문화통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우리를 기만하는 건데 당근을 주는 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찍을 대놓고 때리다가 당근을 주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당근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전의 무단통치에 비하면 좀 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른바 일제피셜 문화통치예요. 일제피셜 너희들이 문화적으로 교화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문화통치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부터는 문화통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문화통치는 아니지만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게 되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왜 실패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통립운동가들끼리 모여서 왜 실패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모여서 만세하라고 이렇게 판은 다 깔아줘 놓고서는 누군가는 가서 일본한테 자 봤어? 너네 우리나라 주권 이제 다시 내놔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안 하고 만세 만세 하다가 끝난 거죠. 엄청난 희생만 치르고 야 이거 우리 컨트롤타워가 없었네. 주권을 빼앗아 올 어떤 단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되찾을 단체는 만들지도 않고 만세만 했네. 그래서 여기에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임시지만 임시로라도 정부는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게 최고 성과예요. 다만 일제의 추적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이 청사를 두지는 못하고 중국의 상해지역에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운동은 동아시아의 식민지배를 받거나 외부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나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5.4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게 우리 3.1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만들어지잖아요. 중요한 건 3.1운동 벌어졌어 실패 끝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됐고요. 활동을 보면 삼권분립에 입각을 해서 지금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통합적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게 1919년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기념일을 4월 11일로 삼고 있어요. 임시헌법도 있었고요. 무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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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도 다 정부 부처도 있었고 이거 다 정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가 선임이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대통령제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좀 이름을 바꾸는 거고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전부 알만한 사람들이 주로 임정활동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임시정부라고 부르지만 당연히 일본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희를 병합을 했는데 무슨 임시정부야? 어떻게 정부가 또 생길 수 있어?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우리 임시정부를 가정부라고 부릅니다. 가정부 우리는 임시정부라고 했지만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수립이 되고 활동이 뭐냐면 당연히 일본에 추적이 있겠죠. 일본은 임시정부가 어디 청사가 있는지 얘네 어떻게 활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통제라는 거 운영해요. 국내의 비밀 행정조직을 약간 무슨 무역상이나 가게로 위장을 해서 이 소통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연통제고요.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통신망도 만들었어요. 연통제랑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에 행정적인 거 그리고 비밀적으로 연락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합니다. 안 들키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여기에는 한국인도 있지만 여기에 동조해줬던 외국인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장투쟁 준비하죠. 군자금 모집합니다. 해외 동포들에게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요. 무슨 종이에요. 종이인데 뭐라고 뭐라고 막 써있고 100불짜리 200불짜리 300불짜리 500불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500불짜리라면 500불을 주고 이 종이를 사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는 기부금이 아니라 독립이 되면 독립이 되면 이 500불짜리 이거를 너가 산 500불에다가 이자를 몇 프로 쳐가지고 우리가 갚겠다. 이게 독립공채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액수가 팔렸고 광복이 되자마자 광복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요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때 독립공제 사셨던 분들 이제 와서 이거 이자 쳐가지고 다시 받아가세요. 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한 300불 이상 발행이 된 것 같아요. 100불짜리 500불짜리 200불짜리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찾아가라고 하면 이게 발행 연도가 1919년부터 1921년까지 한 3년 정도 발행이 됐대요. 근데 독립이 지금 언제 됐어요? 광복은 1945년이에요. 이미 지금 연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자가 상당히 많이 쌓였겠죠. 그러면 독립공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바꿔갔을 것 같지만 거의 교환을 해가지 않았답니다. 독립이 된 게 너무 기뻐서 나의 돈이 이 독립운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기쁘기도 해서 독립공채를 바꿔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300장이 넘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거는 50장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는 대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용도로만 계속 집안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상당히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는데 독립공채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인구세라고 세금도 걷어요. 세금도 걷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다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할 수 있었던 활동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활동이에요. 저건 개인이 못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외교잖아요. 이 외교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합니다. 파리위원부 프랑스 구미위원부를 두고 프랑스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여러 군데 지부를 설치를 해서 끊임없이 한국 얘기 알리고 한국의 이름으로 보내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우리 독립을 원한다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외교 성과를 얻어내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 1943년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중국, 미국, 영국의 그 영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하잖아요. 그 카이로 회담했을 때 막판에 이제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자 이제 전우철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딱 쓰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나 써줘요. 이 3국의 영수는 한국의 인민들의 노예 상태에 유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꼭 독립을 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카이로 회담에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는 다들 이제 안심을 했죠. 왜냐하면 서구 열강들이 이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독립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는 1943년 이후부터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광복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건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발행하고요. 우리가 일본과의 얼마나 악연을 거쳐서 얼마나 탄압을 당하고 불법적인 것이 자행이 됐는지를 자료집을 만들어서 편찬을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필할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런 자료들 만들고요. 자 임시정부 재정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초반에는 야심차게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좀 삐걱삐걱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요. 자 연통지와 교통국 결국 들켜요. 결국 들키고 이 사건이 좀 중요한데 내부 분란이 일어났어요. 내부 분란 이승만 대통령으로 선임됐었던 이승만이 사실은 여기에 약간 많은 에피소드가 숨어있는데 원래 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프레지던트를 쓰지 않아요. 대표 이름이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국무총리라고 써야 하는데 이승만은 하와이 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 본부는 상하이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터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부 사람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프레지던트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자꾸 자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내부에 분열이 조금 생기니까 안창호 선생이 이걸 중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이승만에게 자꾸 프레지던트라고 소개하지 마시오. 우리는 대통령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이 이거를 무시합니다. 답장에다가 나는 이미 오만때만 그 국제문서에다가 다 프레지던트라고 서명을 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아니라고 하니 없어 보이게 그럼 우리가 내부의 분열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 노출되는 건데 그래서 독립운동에 지장 생기면 너네가 책임질래? 앞으로 이런 말은 하지마. 나는 대통령을 쓸 거야. 라고 답장을 보내요. 굉장히 황당한 답장인데 이것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이때 뭔 난리가 났냐면 그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이승만의 독단으로 그 미국에다가 편지 보낸 게 하나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임통치청원서 우리가 안정화를 찾게 될 때까지 유엔을 필두로 하는 그 미국에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좀 위임통치 해달라고 편지를 미국 대통령한테 썼던 거예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이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반역행위로 규정을 하고 나라를 팔았다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좀 과격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여기 임시정보를 대거 이탈합니다. 신채호 선생 같은 신채호 선생이 굉장히 노발대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대거 이탈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독립운동의 방향성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고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가 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결렬이 됩니다. 이승만은 탄핵당했고요. 탄핵당했고 이 박은식이라는 분을 두 번째 대통령으로 선임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뒤에는 계속해서 삐걱삐걱 하면서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그래서 체제를 계속 바꿔요. 국무령을 뽑기도 하고 국무 위원 중심으로 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정비 기간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내부 분열을 많이 겪고 있었고요. 이 재정비를 하는 20년대 기간 동안에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원금이 뚜껑기고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이때 임시정부를 사람들이 없애자. 끝났다. 지금 다 파탄났어. 여기 바구니 안에서 이제 우리 다시 못 모여. 하면서 임시정부 없애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없애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창호 선생이나 특히 김구 선생님.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고 했던 게 바로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임시정부는 필요해.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꾸렸던 단체가 한인애국단 이라는 단체고요. 한인애국단 단체가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임시정부는 심폐소생을 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분열을 겪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의 임시정부를 보셨고 자 그러면 1920년대에 임시정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활동을 해가는지 다음 강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